김정연씨의 팁입니다. 김정연 선수 이게 아니고 드러본 걸로 알지? 젤드러온거 겁나 드러본거 피할걸로 휠을 닦는거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 천원짜리 다이소 아세톤이고요 다이소 아세톤이고 이건 천원짜리 스펀지에요 한번 보여줘요 스펀지 양면으로 되어있는거 이걸로 개드러웠던 휠을 갖다가 말이지 살짝 스크릿지를 내면서 케미칼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닦으면은 시압용 사용하여야됩니다 이게 별로 아죠? 이거 닦았을때 깨끗해져요 이렇게 하는겁니다 아세톤을 휠에다가 도포하고 수세미 부드러운 쪽으로 박박 닦습니다 장갑을 끼고 하면 좋은데죠 피부에 다 들어가는거죠 신분이 다 수수가 되죠 아 이렇게 됐어요 이거 휠 깨졌다 응 휠 깨진거는 인두로 지지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현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재미있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수수의 일상 수수의 일상 수수의 일상 편집으로 대담 아스압용 사용하는 수수의 일상 응원 수박